인사 공간을 위해 여기 뭐야? 어디야? 여기 어디야? 여기 뭐야? 일단, 일단 보세요 일단 여기는 하니워워 입니다 아 저는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고 찾아봅시다 한국을 찾아봅시다 보통... 약간... 약간..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치료하러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렵네 하나씩 읽어볼까요? 평소 소화사한테 절제한다 매스껍다 배가 자주 아프다 안 물으셨다 매스껍다가 매스껍다가... 르네 여러분 뭐해요? 막기저 혹시 매스껍다 무슨 뜻이죠? 속이 약간... 아... 소화사 안 되는 느낌 우유를 마시고 나면 키가 커진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우유를 좋아해요 이거 K형의 맘 지식으로 우유를 마지 않았는데 아... 건강하다고 건강하다고 아... 그럼... 된 것 같은데 한국의 시험은 다 끝났어요 한국의 시험이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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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은 후마님 검사 결과를 좀 볼게요 이건 우리의 신체 활성도를 보는 거예요 후마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20대인데 10대 20대 몸으로 나와요 보통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아 나죠?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님 보시면 이콜라스님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나이에만큼 10대 20대 정도의 몸을 하신 걸로 나왔고 이제 유만님 유만님은 조금 좋지는 않아요 나이에 비해서 하하하하 가장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한 2, 30대 수준 정도의 몸을 하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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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에 비해서 노화 진행이 좀 빠르게 된 뭐 아마 이런 생각도 좀 많고요 현두통이라든지 이런게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건 이번에는 팔 체질 블 май키 부를 좀 얘기하면 사람들도 우장육부의 크기에 따라서 초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육식이 더 맞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게 호마님의 체질 같은 경우는 수양체질이예요, 니콜라스님은 금양체질, 유마님은 수음체질, 두 분이 수잖아요. 친구체질이예요. 수양체질들은 내성적이며 꼼꼼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남의 말도 잘 안 믿고, 본인이 꼼꼼하고 생각도 많고, 서두르지도 않고 차분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. 성교같이, 성교같이 나와요. 일단 수음체질 상자로 얘기를 하면 소심해요. 잘 꼼하고, 잘 삐지고, 속에 많이 담아두고, 잘 얘기를 안하고,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니콜라스님의 체질은 금양체질, 이 체질은 제일 불쌍해요. 먹을 게 없어요. 가장 먹을 게 없는 체질인데, 육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되고 더 피곤하고. 제일 좋은 게 뭐냐면, 이채소들. 양배추, 샐러드, 이런 거. 거의 안 먹죠. 정신없어. 거의 없으셨을 거야. 고기랑 국가로 이런 것만 좋아했을 거예요. 샐러드 먹는 모습 본 적이 없는데. 그나마 초콜렛도 괜찮아요. 초콜렛 괜찮아요. 초콜렛 샐러드. 초콜렛 샐러드. 작동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는 게 더 좋고, 주래들 명성하고 아이디어도 기반해요.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기반하는 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주죠. 자기 스스만의, 자기만의 선택이.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우선 호마님 먼저 맥을 좀 볼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누워보시고. 감사합니다.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? 컨디션은 피곤하긴 하지만,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. 아까 어깨 안 좋으신 분이 어느 분이요? 어깨랑 목이. 여기. 네. 여기는 일단. 여기 아프죠? 아파요. 여기 교정을 좀 할 거예요. 네. 떼어보세요. 자, 숨 들이마시고 쭉. 목이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 여기를 좀 교정을 시켰고. 아, Acting 아프다니어. 잠을 잘 못 자요? 평소에? 잘 자요. 잘 사요? 네. 그냥 이 늦게 자요. 예기만 하시고. 오오오오. 오오오! 계속 왼쪽이 아닌데? 오오오오오! 오오오! 밥 많이 먹어요? 밥 많이 먹어요? 아니에요? 응, 조금. 여기. 오오오! 왼쪽 돌려볼게요. 끝까지. 이렇게. 그래서 왼쪽. 끝까지. 이게 잘 안 가라야죠, 왼쪽이. 오오오! 여기에 침을 좀 넣고 풀고 나서. 저거 교정 좀 할게요. 네. 내가 속도가 기본적으로 사사하나? 좀 꺼보네요. 에? 좀 더 사사드려. 치료받아본 적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처음에. 만세해볼게요. 만세. 만세 알죠? 이쪽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손목 뒤로 이렇게. 쭉 올려보세요. 여기까지. 아프죠? 여러분. 원래는 안 아프거든요. 여기 안 좋아해도 아픈 거예요. 오케이 됐습니다. 괜찮아. 흔들어서 여기 뜯어서 잔을 따라서 드시면 되고요. 두 분은 공진단하고 같이 드시면 돼요. 근데 이쪽은 간이 약해서 공진단이 잘 맞지 않아서. 아쉽지만 이거는 이거 먹고 두 번에 먹는 거 같이 드시면 돼요. 이거는 그냥 씹어서 먹으면 좀 달달하거든요. 오케이. 와 맛있게 생겼는데요. 그럼요. 제가 건강을 위해 건강을 위해. 건강을 위해. 건강을 위해. 건강을 위해. 간식. 간식. 고맙습니다. 아니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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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근데. 후味은 나쁘지 않습니다. 이거 먹는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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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예요? 어. 두, 두 번, 한... 해요? 어. 두.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선수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신기도 하고 샤크도 하고 근데 고기만 고기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몸이 좀 이해해줘요 제가 가장 건강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건강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제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너무 좋았어요 관리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안 먹지 못하고 그냥 먹지 못해요 다 먹지 못해요 다 먹지 못해요 먼저 멤버들을 다 하고 싶어요 성격이 잘 알아요 性格も分かるし、自分に合うたいものも分かるし、体質も分かるから、まあ一回メンバー全員やってみて、根仁団も食べて、とりあえず今日の結果は、ゆうまは健康ではなかったと思って。 ショック、マジで。 マジでショック。 じゃあ、僕たち、これからも健康のために頑張りますね。 イエーイ! 頑張るぜ! すーね、ゆうま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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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バイバイ。 今日はヒョンたちを連れて、ハニーワンに行きました。 自分の結果に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が、これからはストレスを欠し、頑張ります。 温かい食べ物が体に合うけど、アイス食べます。 すーね、ゆうま。 今回は自称健康体のゆうまに連れられて、ニコラスと僕との3人でハニーワンに行きました。 自分の体質を知れたり、自分に合う合わない食べ物を知れたり、これからの生活に必要なことをたくさん知れました。 そして、この3人の中で一番健康じゃない人はゆうまということも分かりました。 すーね くま。 それのコーキトルテーポッキモテル。 今日医院は、各式各様的検査を見ることができる。 よく震撃した。 医生が指示したい多い食物が私の体を保存している。 よく肉を無法放棄。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、送医生。 こんにちは、ニコラス。 베베베베베베베베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